여러분 김건희 특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아니 그 사건을 문정권 안에서 그렇게 때리팠는데 그게 지금도 김건희 여러분들 여사가 주식의 주가 조작에 관례됐다 그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배터리 아저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네요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겁니다 보시죠 이분이 이성윤 씨 친문검사의 대표주자고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이 양반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때 감방에 넣었어야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본인이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6월 3일 기사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언론 진벌법을 만들자는 거죠 보시게 되면 주가 조작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월간 조선의 박순영 작가의 인터뷰를 읽어보게 되면 명료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박순영 작가는 현 시점 국내 최고 주식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기자가 여러분 최우석 기자가 궁금했습니다 도이치모드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순영 작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뱅폐인 혐오와 정오의 정치의 결정판이 바로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이름들 뚜렷하게 자기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죠 민주당이 막상 드러난 정거도 실체도 없는 도이치주가 조작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순영 작가 주장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사모펀드 부패 정권이라고 할 만큼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브리 등 관련 사모펀드 조작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관련된 대형 정권 범죄에 대해 일반 국민이 관심을 두지 못하게 시선을 돌리는 불이하고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선 시급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되었을 수 있는 신라젠 사건 이재명 대표의 최척근인 다선 국회의원의 후원 회장이 연루된 라덕영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 지금 하기야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박순영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인터뷰 전문을 여러분 보고 요즘에도 이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구나 이분 명성은 익히 내가 알고 있지만 사모펀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두 사건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고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맹백한 주가 조작의 증거가 있는 것들 수천억 원의 수조원에 달한 피해 금액과 수천명의 수만명에 달한 피해자를 양산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미진한 경우 특검을 하는 게 공정하고 상식적이 아닙니까 이걸 보게 되면 전부가 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선거 사기 여론 사기 주가 사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신라젠 사태에 대해서 10명 정도만 구속 기소하는 선의 사건을 덮었습니다 당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427억 원의 vik 신라젠 사태 주도 자금이 횡령 유용된 것은 나오는데 이 돈의 행명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라덕영 게이트의 경우는 범죄 수익만 7305억 원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 지도청들이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의 주범과 그 사실을 사전 공모 또는 인지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라덕영 게이트는 연루된 우리 사회 고위청들이 대포폰을 개설하여 라덕영 일당에 넘겨주고 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정서를 제공하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명백한 물증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하기야 불가능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네요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구라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라젠 라덕영 특검을 주장한 것이 사례에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하시니까 민주당 지지성향의 구독자에 다 떨어져 나갔는데 하지만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니면 옳은 길을 하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쫙 읽어보면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듣는 것처럼 저희들이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기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박순혁 씨가 부정성 입장에 날 밝혀놨는데 입장 밝히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박순혁 작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야기하는 검투세 도입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이 두 견해에 대해서는 내가 이분 이야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또 약 지나는 그런 세상 모습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간단하게 강고 멘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주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잘 쓴 책이죠 김동주 교수가 쓰신 아주 읽어보신 분들은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께서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